연예계가 그야말로 결혼지옥에 빠졌는데요. 스타들의 연이은 이혼, 외독 폭로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여러 루머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세 번의 결혼까지 거치며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이상아의 최근 폭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이상아는 10월 14일 SNS에 첫 번째 결혼, 두 번째 결혼, 세 번째 결혼, 이제야 말한다. 첫 번째, 이혼 후 겹겹인 쌓인 오해들, 20년 동안 꾹 참아왔지만 아니다 싶어 입을 열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. 이어 20년 동안 꾹 참아왔지만 아니다 싶어 입을 열었다. 유책 배우자는 너야. K가 나오는 방송을 일부러 찾아보진 않지만 우연히 마주치면 본다. 왜냐하면 오래전 우연히 보게 된 몸신이라는 프로에서 이혼이라는 주제이길래 역시 나를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이후부터 또 무슨 말을 하나 지켜보게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. 이상아는 뭐 이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? 유책 배우자는 본인인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시청자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? 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. 그러면서 참 더티한 인간. 조용히 잘 살면 내가 이러지 않아. 이혼 후 소문들. 유책의 입막음으로 다 만들어낸 거잖아. 방송에서 내가 얘기한 부분이 얼마나 방송될지 모르지만 속 시원하게 다 얘기했다. 내일 방송 이후 K를 용서하기보단 더 이상 지저분한 얘기인 이혼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. 이상아는 두 번, 세 번은 사람을 잃고 돈으로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면 된다. 그래도 난 서진이를 얻었으니까. 그러나 첫 번째는 배신을 당함으로써 나의 모든 걸 바꿔놨다. 첫 번째 단추를 안 껴줬다면 지금의 난 훨씬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테니. K 잘 살아. 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 이혼 속사정에 대해 20년 만에 입을 연 것으로 관심이 증폭되자 돌연 글을 삭제해 더욱 더 의문을 키웠는데요. 그리고 바로 다음날 방송된 예능 이제 혼자다에서 좀 더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? 이상아는 억지로 옷을 벗고 촬영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도 잘 이겨내고 많은 이들의 동경의 대상이자 하이틴 스타로 큰 인기를 얻으며 이름을 날렸습니다. 하지만 소녀 가장이라는 짐을 벗어 던지고 싶다는 마음에 한창 전성기 시절의 결혼을 택했습니다. 그녀의 첫 번째 결혼 상대는 개그맨 김한석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결혼도 오래가지 못하고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. 이상아는 당시 청순 여배우의 대명사였던 만큼 김한석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은 무척 컸습니다. 김한석은 당시 내가 음악을 틀고 멘트를 하면 사람들이 맥주, 과일, 컵 등을 하나씩 들고 다가왔다. 그러면서 나에게 넌 이상아와 헤어진 나쁜 놈이다라고 나에게 던졌다. 그 중 한 명은 의외로 난 김한석이 좋아라고 말하며 다가왔다. 그런데 5분 뒤 그가 갑자기 건넨 것은 냄새가 진동하는 인분이었다라고 과거를 회상했는데요. 유재석 또한 이 사건을 회고하며 김한석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라고 떠올렸었죠. 이상아는 그 후에도 두 번의 재혼을 하지만 두 번 모두 또한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합니다. 여기까지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20년 동안 꼭 참아오다 이제서야 전 남편 김한석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제 혼자다에 출연한 이상아는 첫 결혼에 대해 이상아는 혼자 탈출하고 싶었다. 도피였다 99%라며 어차피 도피해도 내가 책임져야 했다며 당시 26세였다고 했습니다. 이상아는 어쩔 수 없는 가장의 무게가 그때는 버거웠다. 그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왜 하필 도피를 결혼으로 했을까 싶다고 운을 뗐는데요. 1은 결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당시 유부녀 배우 타이틀이 생겼다. 폭넓은 배역도 가능했다. 성인 역할 가능했다. 현실 도피와 성인 역할 위해 결혼을 다짐했다. 마침 첫 번째 전 남편이 연이 다 결혼하게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. 이상아는 전 남편이 FD하던 시절부터 날 쫓아다녀 대기실 찾아와 인사하고 잊을만하면 연락이 왔다. 결혼 인연도 사실 아니었는데 걸어가다 전 남편 모친과 통화하게 됐다. 집에 초대한다고 했다. 그런데 약속 당일 모친이 다쳤다더라. 네 초대 음식 준비하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라 떠올렸습니다. 이상아는 나 때문에 다치셨는데 병원에 찾아뵐까 싶어 죄송한 마음에 병원을 찾은 것 거기서 전 남편 부친까지 뵙고 갑자기 며느리 하자고 했다며 휩쓸리듯 어쩌다 결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. 이에 사귀지 않았는데 전 남편 부모님 한대에 결혼한 거냐며 의아해하자 이상아는 그때의 인연이 이렇게 되는 줄 알았다며 당시 26세로 어렸던 때를 떠올리며 결혼 생각이 들었고 그 친구가 성실하단 생각에 결혼해도 될까 싶었다고 했는데요. 그러면서 이상아는 이젠 절대 결혼은 도피로 또 동정심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. 초스피드로 결혼해 4개월 살고 전 남편이 8개월 나가서라 별거했다는 이상아는 결혼도 3달 만에 초기 왔다. 결혼했으면 책임져야겠단 생각에 끝까지 기다렸다. 근데 살도 닿기 싫고 너랑 못 살겠다고 해 이별 통보 받았다고 했는데요. 이상아는 먼저 전 남편이 친정에 보내는 생활비 다 끊으라 했다. 두 번째 조건은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팔라고 해 다음날 중고차로 팔았더니 어이없어 하더라. 세 번째는 본가로 들어가자고 했고 내가 마지막 요구도 들어줬더니 황당해 하더라며 마지막까지 치닫던 결혼 생활을 전했는데요.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를 다 들어줬어도 그래도 집에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. 이상아는 밖에 나가 집에 안 들어오길래 무속인도 찾아가 800만원 돈 들여 굿도 했다. 탄탄대로였던 인생의 이혼이란 첫 실패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혼이란 흠집이 싫어 잘 살려고 했다고 악착같이 붙잡으려 했던 심경을 전했는데요. 이상아는 유일하게 첫 번째 결혼만 날짜가 기억난다. 결혼 1주년 되면 다시 마음먹고 살 줄 알았다. 새 출발 위해 집도 재정비했다.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했고 역시나 들어왔다고 했습니다. 이상아는 근데 나보고 안주라더니 이혼 서류를 주더라며 결혼 1주년에 선물 대신 이혼 서류를 받은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. 이어 결혼 생활 정리하자더라. 꼭 이래야 되겠나? 싶더니 너랑 못 살겠다고 해 어이없었다고 떠올렸습니다. 이상아는 그리고 얼마 뒤 연말에 부부 동반 프로 섭외 요청와 이유 없이 PD에게 거절하기 힘들어 결국 사실대로 곧 이혼하러 법원 간다고 했다. 어렵게 비밀 지켜달라 했는데 법원 앞에 카메라가 다 깔려있더라 여 알고 보니 연예 PD도 했던 사람이라 특급 뉴스가 됐다고 하는데요. 취재 열기가 뜨거워졌고 이상아는 법원 배려로 이혼을 제일 먼저 해줬다. 1년 살고 간단하게 끝났다. 남은 건 위자료 뿐 그 외엔 내 모든 걸 다 잃었다. 내 명예와 인기, 건강 엄청 시달렸다며 후회 막심한 심경을 전했습니다. 그리고 보수적이던 사회에 이혼 딱지도 좋은 글씨가 됐던 것인데요. 이상아는 첫 이혼 후유증이 너무 컸다.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커졌다. 그 다음 두 번째, 세 번째는 믿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. 또한 이혼 후에도 김한석이 출연하는 방송을 가끔씩 봤다는 이상아는 어느 방송에서 이혼은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.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. 지금까지 한 번도 이상아도 김한석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이기에 꽤나 충격적입니다. 분명 이 방송가 이상아가 자신에 대한 발언을 한 것들을 김한석이 볼 텐데 과연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? 이대로 무시를 할지 무언가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요. 20년 동안 묵혀왔던 속을 이제서야 밝히는 이상아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한편 안 되기도 합니다. 이상아가 쏘아올린 폭로는 과연 새로운 진실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